슬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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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이번 주는 위클리! 안녕하세요! 위클리입니다. 네 저희 앨범 새로운 앨범 준비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되게 바쁘게 뭔가 지냈던 것 같습니다. 팬바타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창문 씨 키도 작동한 거죠? 창문 씨 맞아요 저희의 키를 사실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팬바타에서 맞춤 있어서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저희의 성장함을 증명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잴 때 분명히 164.8로 나왔는데 자막이 164로 나가서 제가 졸지의 최단신이 되었어요. 네 그럼 이제 재신분들이 키를 재주시고 앉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주세요. 정말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? 제가 그 뒤로 자꾸 데일리들이 저를 최단신이라고 놀랐단 말이에요. 얼떨결에 칼쳐서 졌습니다. 너무 안 믿다. 타이틀곡인 애프터스쿨은요. 작년에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.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데일리와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. 역동적인 사운드와 톡톡 듣는 멜로디가 이 클립 특유의 상큼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무대에서 무드를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드가 저희 컨셉과 좀 맞게 자유를 조금 상징하는 그런 소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보드를 이제 무대에서 타기 위해서 재연이와 제가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는 애프터스쿨의 보드 보드 타는 장면을 보신다면 위클리를 다 봤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위클리는 무대마다 소품이 각각 다 있었잖아요. 네. 제일 어려웠던 소품은 뭐예요? 우리 한번 각자 어려웠던 거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볼까? 네. 제목을 앨범으로 제목을 얘기해볼까? 파이팅곡 제목? 파이팅곡 제목 하나 둘 셋 에프터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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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에프터스쿨 에프터스쿨 하나씩 특징이 있는데요. 책상과 의자는 이게 움직이는데 종선이 많이 어려웠던 게 있었고요. 지그재그는 큐브가 이렇게 바닥에서 큐브를 굴려야 되는데 이 바닥에 턱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에프터스쿨은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막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. 그런 게 다 하나씩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에프터스쿨 바퀴 소품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스케이트보드 날라. 그때 상황이 원래 멈춰 있어야 되는 스케이트보드가 다시 굴러 들어오면서 이미 멤버들이 그쪽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반대쪽에 있느라 몰랐어요. 저는 땅을 안 보고 춤을 추니까 딱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에 뭐가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딱 그때 생각했죠. 드디어 세트장 바닥이 들렸구나. 드디어 세트장 바닥이 들렸구나. 드디어 애들이 너무 격하게 추다 세트장 바닥이 들려버렸구나 했는데 딱 바닥을 봤더니 보드가 뒤집어져서 제 발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하고 제가 손으로 집어서 바로 뒤집어서 멘디를 태워서 출발을 시켰는데 척추에 그 식은땀이 딱 짜룩 흐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모르겠는데 그런 연습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냥 서서 간 적도 있어요. 맞아요. 서서 그냥 가스? 손을 올려봐. 맞아요. 지그재그 활동할 때는 이 정상인 중에 뭔가 없었던 날이었어요. 맞습니다. 이렇게 깜짝 봐봐. 슈퍼송이 매번 멍에서 있었는데 아마 멤버들도 아마 이 곡이 최애곡 있는 멤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꺼미채에 나비도 말하고 굉장히 저한 그 인테리어 발라드인데 이렇게 또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다. 5,6,7,8 나비로 날아가 부드러운 꿈결 속에 날개를 쳐봐 네 곁에 앉아 첫 라이브입니다. 최초 라이브 펜마타에서 첫 공개 저도 있는데요 최애곡이 맞네요. 이 노래를 빼놓으면 안 되죠. 저희 2번 트랙 지윤언니의 자쿠자쿠한 럭키입니다. 저는 럭키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. 너밖에 없다. 너밖에 없다? 다 있다. 일단 럭키는요 많은 분들 되게 지친 분들이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께 I'm so lucky 하고 외치면서 힘을 내 힘을 내세요 하는 그런 노래고요. 다 같이 한 번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? 5,6,7,8 I'm so lucky 눈앞이 아찔아찔해 And I just wa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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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the lucky lucky ones You're so lucky, you're so lucky You're so lucky 다 있다. 개인기는 아니고요. 그냥 딱 한 번 했는데 얘기를 했다가 계속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원래는 멤버들이 대기실에서 저 되게 잘 놀아주거든요. 근데 그날만 딱 다들 피곤해서 이렇게 잘 자고 있길래 보통은 같이 게임을 할 텐데 그때는 멤버들이 자고 있어서 이제 저도 정신이 나가서 거울로 보면서 혼자 구웅구웅 추위빵 구웅구웅 추위빵 이러면 혼자 구웅구웅 추위빵 아 이러면 혼자 있었던 근데 개인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그때 펜바타 이후로 키를 안 재봤는데요 그 펜바타에서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한 70에서 71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거짓말 거짓말 에이 72는 아니다 70에서 71인데 제가 해명하겠습니다. 제가 높은 신발을 좋아해서요 높은 신발을 잘 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높은 신발을 신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커보이는 거지 제가 절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생각보다 잘 큰 것도 있어요 아 진짜 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높은 신발을 자주 신기도 하고 그래서 큰 거지 제가 막 그렇게 72만큼은 아니에요 키를 줄일 수 있는 이 자신감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오히려 저는 높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 좋아하는 너무 작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포기하세요 근데 원래 키는 어른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제이 씨 일찍 주무세요 드라마 제가 요즘 드라마보다 영화를 많이 즐겨봐서요 영화는 최근에 타이타닉을 봤는데요 타이타닉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웃었는데 그때 먼데이 언니도 저랑 같은 룸메이터여서 2층에 혹시 제가 우는 소리를 못 들으셨나요? 저 흔들 우잖아요 근데 타이타닉을 보면서 제가 진짜 침대에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바다를 만들었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그다음에 너무 로맨틱한 장면을 보면서 웃다가 하면서 되게 즐겨봤던 영화 타이타닉 추천드립니다 네 제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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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중학교 생활 별명이 잠실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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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저도 나중에 들은 걸 와서 잠실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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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어쩐지 훅하이 잠실여신 이마 코끼리죠 입술 코끼리죠 저는 전체적인 조화가 아닐까 와 예쁘다 예쁘다 다 예쁘다 아니 제가 진짜 흰 양말만 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은 양말은 이제 준비해 주시는 거고 저는 항상 흰 양말만 신어가지고 그냥 그 용도별로 흰 양말을 다 모으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고 있는 이런 어떤 양말 이런 걸 신어도 뭐냐 아 이 양말 되게 특이하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약간 돈 주고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딱 흰색만 있는 흰 양말을 고집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양말 이행시 양말 이행시요? 하나 둘 셋 양 양은 이렇게 흘죠 마이 오 오 괜찮은데요? 말 말 말은 이렇게 울고요 아 머리 약간 과연이 같은데 재밌다 괜찮죠?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게 칭찬은 아니고요 그냥 거울 보면서 응원의 한마디 거울 자주 보잖아요 저희는 보니까 진영씨 그럼 어제 제가 목격한 그 그대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? 그 현장 그대로? 그게 뭐죠? 어머 제가 셀카를 찍고 올렸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셀카 되게 잘 나왔다 이랬거든요 아 이거 아니였어 너무 잘 나왔어 이거였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룸메이트로서 한마디 해주자면 거울 보고 오늘도 힘내자 이런 말 안 하고요 오늘 좀 귀엽네 아니에요 아니 아 이렇게 돼서 제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냥 어? 좀 귀여운데? 아 좀 귀여운데? 맞아요 같은 룸메이트로서 인정하고요 그쵸 그쵸 네 인정하고요 항상 귀엽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갔어요 아 맞아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일단은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? 약간 옛날 그 배우분들 응 아 이렇게 말하는 거요 아 되게 사랑해요 우리 오늘 지효씨 오늘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런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 노래방 변주요? 노래방 변주요? 노래방 에코요? 아 좋아요 이분에게 그대로 만점을 도전하세요 박수 박수 좋아요 이분에게 그대로 팬바타 시선 고정 네 지금까지 저희 위클리의 팬바타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클리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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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은행 우리 surprisingly